이스라엘의 절기 장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기도 하고요 물을 통해서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이시면서 또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특별하게 두 가지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의식을 진행하는 거죠 또 물과 특별히 빛을 어찌 보면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사 의식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신로함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재단에다가 갖다 붓는 이런 행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 주변으로 이렇게 뜰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뜰이 있는데 이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 촛대가 세워져 있어요 촛대에 불을 밝혀서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불이 타오르도록 촛불이 켜져 있도록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장,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물려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물을 기르다가 성전 재단에 다 붓는 의식을 끝내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갖다 붓는 성전 재단에 붓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자 갑자기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성전 재단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의식에 너희들이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너희들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얻어야 될 생명의 물 여기에 너의 관심들을 키우려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의 물을 줄자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뜰 내 모퉁이의 촛불을 밝히는 촛대의 불을 밝히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 불과 관련해서 8장 12절에는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촛대의 불을 밝히는 것을 가지고 그 의식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에게 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군가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좀 집중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어쨌든 의식이 끝날 때 이런 당신이 누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고치는 이야기 중간에다가 이 말을 동일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을 9장 5절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대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은 뭘 나타내려고 하시는 걸까? 당신이 뭘 하신다는 분일 걸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한 이 맹인을 고친 시각장애인을 고친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지? 어떤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1절에 이런 말로 시작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계속 그런 질문들을 했었겠죠 도대체 저게 왜 그랬을까? 왜 뭐 때문에 저러 온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불치병을 앓게 되면 난치병을 앓게 되면 이게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딱 아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도 예외 없이 그걸 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의 관점에서 이게 누구의 죄냐 이것이 자기들이 궁금한 것이지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겼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각장애인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말은 쟤가 왜 그래? 쟤가 뭐 때문에 저런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왜 저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까지 평생토록 살아왔을 겁니다 오늘 1절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이 뭐냐 날 때부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이렇게 평생토록 들어온 거죠 방송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계속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뭐가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나는 그럴 감이 안 돼서 못하고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그러한 여력과 재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우리는 항상 뭐뭐 때문에 때문에 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다 보니까 자포자기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다 그 타인이나 다른 환경에 내가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글로 넘기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당사자까지도 관점이 뭐냐 하면 유대사회 전통의 관점에 따라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못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항상은 아닙니다만 가끔씩 양자태기를 하도록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또 그렇게 양자태기를 하고요 하도록 질문을 하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참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양자태기를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선택해서 답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생님 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참 치유로우신 것 같아요 양자태기를 하나를 선택하는 답을 안 해요 꼭 동문서답을 하세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과 징벌을 받아서 저런 상황이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다른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완전히 어떤 관점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일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아니 누가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고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내 상황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나는 이렇게 죽을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에 잡혀 있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뭔 소리냐 네가 육신이 연약해? 네가 돈이 없어? 학력이 부족해?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지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려고 지금 너를 지금 시작하고 뭔가를 지금 너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그 출발점이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언뜻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시각장애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이게 이야기의 포커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러면 7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7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13절 이후로 가면 계속적으로 바리세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특별히 그가 선포해야 될 말을 나중에 31절, 33절에 가면 하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뒷부분이 더 아주 드라마틱하게 더욱 더 전개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 여기에 될 때 첫 번째로 여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일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9장 7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결국 안 보이던 눈이 보여지는 엄청난 일이죠 정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있어요 평생, 평생토록 보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게끔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32절, 33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는 뭐 때문에 묶여서 이 환경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어떤 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보냄을 받은 자구나 내 육신이 약하고 재력이 약하고 이제는 연로하고 내 힘이 빠져도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다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가 보냄을 받았고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이 자리가 묶이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괴롭고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면 나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내어드릴까 하면 내어드릴 것을 생각하고 잘 보면 하나님이 참 없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을 줬단 말인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서로가 달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을 내어드리게 될 때 이 무엇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것은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 종결, 엔딩 여기가 나의 이야기는 너와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너와 나의 이야기는 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 여기로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더 눈을 열어서 깊이 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보냄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찾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를 보시면서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이 눈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체적인 그 아픔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 가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참 힘들어서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정말 밑바닥에서 무기력증에서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바닥을 쳤을 때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이렇다 나는 뭐 때문에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하면 그 밑바닥에서 계속 기어가면서 평행선만 끄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눈 이것이 밝아져서 다시 보게 되면 그 밑바닥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올라가게 하시는 밑을 차고 올라가게 하는 새로운 수직선을 거서 올라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이곳이 지금 내가 밑바닥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일으켜 가시는 것이구나 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대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밑바닥에서 그냥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 속에서 올라갈 것인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올라가게 시작하신다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요 바리새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는 참 곤욕스러운 자리고 참 힘든 자리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둘러싸여서 그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자기의 입술을 내어드려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로다가 자기가 거기로다가 그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는 자기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9장 5절에 이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고쳤다라는 걸로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오늘 9장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선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8장 12절에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여기에 세상의 빛을 딱 빼버리면은 뭐만 남느냐 나는 못뭐이다 나는 못뭐이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못뭐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오늘 여기에 목자이다 나는 못뭐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는 못뭐이다 라는 말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개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누구라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모세가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가운데 것보다는 나는 못뭐이다 라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아래 세상과 인간들이 사는 아래 세상과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하늘 윗 세상으로 나눴어요 아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과 능력과 지식과 권력과 재력을 가졌어도요 그 눈은 오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처럼 그 영적인 눈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아무리 도대체 하늘의 관점이 뭐고 하늘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아래 세상들 것이 움직여가고 그 움직여가는 것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그 소속에다가 두었는지 아 우리 세상에 권력이 센 사람도 제국의 황제도 이 땅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바로 그들은 날 때부터 영적 눈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눈을 고쳐줘서 바로 보기 할 자는 누구냐 오직 하늘에서 그 계획된 것들을 알고 그 계획된 것들이 이 땅에서 어느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움직여가는 건가를 같이 계획한 하늘에 계시는 그분만이 내려와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체 총괄적으로 알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알고 이 땅에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할 자는 누구냐 오직 하늘로부터 온 자 나 예수밖에 없다 이 표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너희의 눈을 열어주고 나만이 너희의 눈을 열어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움직여가시는 것들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나밖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 못하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구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보지 못하면 이 아래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상황에 묶입니다 상황에 묶여요 그러니까 상황에 묶이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오래된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아직도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구나 내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상황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뭐 때문에 혹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의 또한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고쳐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뭐냐 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이 새로운 일들이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부족하지만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구나 아 참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진일보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수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것이 확신이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움츠렸던 어깨가 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다가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새일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뭐가 있을까 재력도 없고 나에게는 권력도 없고 나에게는 힘도 없고 나에게는 학력도 없고 뭐가 있을까 고민하셨던 어르신들 왜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기를 잡고 그냥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 그게 어떤 권력과 어떤 재력과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를 내어드리면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내어드릴 때 아 나는 이렇게 말씀 선포를 내어드려야겠구나 아 나는 이것을 내어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고 무엇을 내어드릴까를 찾게 될 때 결국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일은 내어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묶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 내가 내어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뭔가를 고침을 받았다 어떻게 되었다 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계획들이 있고 내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래서 내어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저 모든 것이 풀세트로다가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이 전체 구장의 날때부터 맹인된 자는 시각장애인된 자를 고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자리 속에 어느 정도 있든지 우리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당당해야 됩니다 없다고? 여러분 너무나 낙심할 필요 없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나름대로 내가 내어드릴 게 있어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어드릴 게 있으니까 나를 여기에 두신 거거든요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맹인된 자가 고쳐졌다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해결됐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요 고침을 받았다? 눈이 열렸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나는 당당하다 나는 환경 뭐 뭐 때문에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어드릴 무언가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를 보내신 거야 나를 보냄을 받은 자야 나는 이 사업장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고 직장으로 보냄을 받았고 내 가정이 넉넉해 보이지 않더라도 내 가정으로 나는 보내신 거야 이렇게 보면서 무엇을 내어드릴까를 분명히 너희가 보고 살아가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좀 특별한 행동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 이겨갖고 눈에다가 막 바릅니다 그리고는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방 종교의 마술적 행위를 예수님이 의존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갈 행동 아니면 그런 거를 몰랐다고 하면 아니 무슨 진흙을 침을 발라서 이겨갖고 진흙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아니 내가 그거보다 더한 의료시술 행위를 안 해봤겠어? 아니 무슨 흙을 묻혀서 그걸 바르고선 그걸 가서 씻으라고 해? 나를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허우맹랑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라고 그래?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은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이고 그리고는 신로함 목가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비슷한 얘기가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먼데서부터 온 타국 사람인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좋은 비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화나죠 화나 우리는 이만한 강이 없어서 지금 멀리까지 와서 이걸 하라고 그래? 처음에는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종의 말을 듣고 일곱 번 씻어 그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작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거기에는 일정 기간, 일정 거리라는 게 있게 돼요 오늘 이게 요한복음에도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하인들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까지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 가면서 길든 짧든 간에 가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걸 해야 돼? 아니 물을 가져다 줘서 이게 포도주 같아? 아니 이게 포도주야 뭐야? 왜 갖다 줘야 돼? 이러면서 상당히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 있고요 오늘 신로한 목까지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진흙을 묻혀서 그리고선 신로한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따뜻딱 붙여서 신로한 목까지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갔겠습니까? 옆에서 저게 뭐 하는 거냐는 등 저거 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등 별별 얘기가 다 들리지 않았겠어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지금 저게 뭐 하는 등 교회를 다니다는지 이상하게 됐다는 등 별별 나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겠어요? 이걸 들으면서 이 시각장애인이 걸음도 제대로 방향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야 되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얼마가 됐든 그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긴 시간이고 긴 거리예요 중간에 다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요단강까지 가는 거리 그리고 물을 일곱 번 동안 다시 씻는 그 시간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그게 별거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이게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가 내팽겨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엎치락뒤치락하는 상당히 상당히 고뇌의 시간이에요 이 성경에는 언급이 돼 있지 않지만 이런 시간들 일정 기간들이 있어야 끝까지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것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그 일정 기간의 그 모습도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믿음을 줘버리고 그냥 확 내팽겨치면 끝나버리는 내가 아니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는 그러나 그 기간을 내가 참고 가야 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 역시도 끝까지 그것에 실로함 연못까지 가기까지도 힘들었고 그러나 거기서 그 연못에서 씻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면 믿음은 바로 이렇게 보지 못한 자들을 회복시키듯이 믿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게 되면 이 9장이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왔더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다 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침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 바로 알아야 돼 넌 보냄을 받은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디론가 너는 또 보냄을 받아 갈 것이야 그 자리에 가서 네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꼭 깨달을 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이 이 땅에서 움직여가면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무엇을 내어드릴까 반드시 너는 꼭 생각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에 중심은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침의 진짜 핵심은 너 보냄 받은 자야 아무리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뭐 뭐 때문에라고 보지 말고 관점을 하나님 관점에서 봐서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야 진짜 내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너무 힘들어도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도 내 여력이 너무 힘들어도 나는 그래도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장애의 진짜 핵심은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 핵심을 알리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여기다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 물에 가서 씻어 그러면 되는데 꼭 가야 되는 물이 어디냐? 신로암 연못이에요 그런데 신로암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친절하게 7절에 보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신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로암 못은요 이게 연못이 보통 밑에서부터 우물도 그렇고 다 밑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로암 못은 특별한 연못입니다 밑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연못이 아니라 저기 진짜 샘에서 보내서 받는 곳이에요 한번 지도를 전에는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저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원래는 저기 오른쪽 밑에 남쪽에 있는 저 성벽은 옛날 고대에는 없었던 성벽이에요 안쪽 성벽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벽 바깥에 시작되는 그 오른쪽 오른쪽 거기의 시점이 기혼샘이라는 진짜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로부터 왼쪽에 있는 저기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의 이름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이 한 사람 한 두 사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터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로다가 물이 기혼샘에서 계속 보내는 겁니다 기혼샘에서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로함이라는 곳에 모여지게 돼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 적들이 쳐들어오면 제일부터 뭘 하느냐 하면 뺑 둘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식되문도 아니고 물이 없으니까 가래서 곧 죽고 그러면서 항복하도록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혼샘에서 물줄기를 빼서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물이 공급되도록 그러면 바깥에 있던 적들은요 지들이 물이 없으니까 지들이 그냥 가도록 이런 계획 속에서 터널을 뚫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신로함은요 보내야지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바로 기혼샘에서 물이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그래서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도 나는 지금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서도 눈이 밝아져 하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보냄을 받고 내어준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서 너희도 있는 이 상황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너희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내어드릴까를 내어드리는 삶을 꼭 살도록 해라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각장애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맞니 틀리니 가짜니 진짜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안식이래 했니 안했니 이런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그 자리는 이 사람에게 참 공경의 자리에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자리에 신문을 받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공경의 자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선포하는 아주 귀한 자기가 보냄을 받아 예수를 선포하는 선포하는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자리로다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뀝니다 32절 33절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강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한몫을 하면서 이 요한보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내어드림을 통해 또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뭐뭐때문에 죄 때문에 뭐뭐때문에 하면서 그 사람을 점점 묶으려고 했어요 그 환경에 묶여 살도록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탁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다른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 때문에 묶이는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되더라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일을 위해서 내어드리며 쓰임을 받을 자야 라고 그의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였고 그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있는 서로 다른 자리 함께 있지만 또 다른 서로 다른 자리 그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안 그렇고 없습니다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어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고 또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그 무엇 내어드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해를 열어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해를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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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